진보진영의 브레인들은 대체 왜 변하는 걸까요? 진중권, 우석훈, 김근식, 김경률, 금태섭 등 조국 정안을 둘러싸고 한마디씩 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이유가 뭘지 이들의 제각각 다른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들은 왜? 디테일 진보지식인 이들은 왜 변하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곽쌤 곽동수입니다. 96번째 디테일 시작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조국본부 장관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중에는 헛똑똑이들이 한두 마디씩 했던 그런 것도 적장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들은 여러가지 주장을 하며 옳은 소리를 외치고 있다 말하기도 합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진중권입니다. 진영으로 나눠서 미쳐버린 게 아닌가 조국 전쟁을 둘러싸고 이렇게 평가를 했었죠. 스스로를 윤리적 패닉상태라고 근사하게 부르고 있는데 잠시 후 제 평가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기회가 평등한가? 그렇지 않다. 과정이 공정한가? 그렇지 않다. 결과가 정의롭나? 그렇지 않다. 정의당 탈당이 됐다. 최근에 털어야 하기까지 굉장히 여러가지 과정을 거쳤죠. 인터뷰의 전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너무 유감이고 그냥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진보가 거의 기득권이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든다. 자기가 안정된 자리에서 기득권을 누린다는 그런 얘기죠. 젊은 세대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이끌건 시대는 끝났다. 뭘 이끌어요? 주장만 하고 제대로 이끌었다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 있지 않지. 조국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친한 친구였다. 황우석 사태도 아니고 신뢰했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존경했던 분들을 존경할 수 없게 되고 의지했던 정당을 믿을 수 없게 됐다. 나이가 드니 눈물이 많아지나? 옛날에 들었던 운동가를 들으면 하염없이 눈물이 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히려 묻고 싶다. 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에서 인터뷰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이러는 이유. 좀 심하게 남성 갱년기를 앓고 있는 겁니다. 총명함을 잃었다는 자기 고백을 이렇게 길고 근사한 척 하고 있는 거죠. 동영대 자리에 붙들고 있으니 총장의 정경심의 주변에서 자기 혼자서 부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갱년기 핑계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모두가기 인형의 초라한 퇴임의 변이다. 이제 모두가기 인형에 대한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러고 무언가 또 나와서 삐짝삐짝 하다 보면 김동길 교수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두 번째 조국인명 개혁파의 명분은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우석훈은 그거보다 톤은 좀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가 싫다는데 어쩔 건가? 보면서 저는 참 그랬습니다. 역시 글을 보면 난리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억울하겠지만 버티고 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사법개혁이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자기 짐작보다 분노가 세다면서 긴 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국 사건을 보면서 나도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20대 한 후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다. 내가 짐작한 것보다 분노의 강도가 세다. 뭔 소리를 해놓은 건지 이 부분은 어쩔 거냐. 엘리트들의 그런 인생관과 도덕관은 이 사회가 싫다는데 공직의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건 누군가에게 불편할지 몰라도 사회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같다 나오면 진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짐보 경제학자의 미사일고 가득한 단견 페북에 썼던 토막글 가지고 우석훈이 대놓고 반대했다. 그렇게 주장한지도 못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거 어른들 얘기 틀린 거 없는데 말이에요. 주목할 만한 사람 또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북한 전문가들과는 방향을 바꾸는 건 정말 힘듭니다. 원래부터 이쪽은 좌우가 나눠져 있어서 안 바뀌는데 거의 유일한 변심한 북한 전문가 김근식 2007년에 노통 모시고 김정일과 회담하고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중도 보수로 전항을 했습니다. 믿기지도 않죠. 미래의 통일 준비 남북 교류는 정상적이고 진지하게 차분하게 진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2007년도에 경연신문에 평양을 다녀와서 뭐 이렇게 글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북한 전문가로 내놨던 말이 센 것도 없었고 DJ와 그때의 반복이었죠. 2002년은 햇빛 정책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천안함과 연평도 폭역사건의 공소권도 사라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북한에 부담 주지 말고 그러면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다가 갑자기 2018년은 대북 제재를 계속해야 된다. 한 15년은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180도 돌아섰습니다. 이유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정말 삶은 뭐 생각나죠. 진보 북 전문가의 보수 성향 대북관 전향 그거 그냥 뭐 해서 조국 저격하겠다. 어디든 붙자 뭐 이러고 있는데 공처 못 받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학자 또 한 사람 정말 놀라운 분 계시죠. 정경심이 약 20억을 태운 것 같다. 김경률 회계사. 우리 편인 줄 알고 다스베이더에서 잘 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경심이 사기당한 게 아니라 주가 조작의 공모자다. 이런 얘기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너무 열심히 바라봤기 때문일까요. 검찰의 신뢰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검찰 일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보고 민정수석은 거기에 대해서 뭐하냐. 그리고 다운해서 본 겁니다. 검찰도 입증하지 못한 것을 혼자 뇌피셜로 마무리했다라는 게 주변의 분석입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 이런 네 글자가 생각납니다. 피로 누적. 복마전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심연을 오래 바라보다 보면 심연도 널 바라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모든 게 삼성의 작전과 같은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렵니다. 참여연대 회계사의 안타까운 분석 실패. 실패! 안철숙의 민주당 의원이었던 금태섭 의원 얘기도 안 할 수 없죠. 여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국을 반대했다. 이게 이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적 득실을 고려하지 않고 젊은이들 상처가 너무 크고 조국 임명 반대를 기울어서 공개적으로 조국 반대를 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긍정평가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벌이나 출신 때문에 비판받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전여드는 언행불일지 때문이다. 후보자가 진심으로 변명 없이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 했죠? 기분 좋으십니까? 공천이 힘든 현직위원회 집권 세력과 선극기 희전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각인하려고 하는 거죠. 이 참 변심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다시 돌아온 정치초단 그리고 멀리 멀리 가버린 유제일 유튜버들 얘들은 자기 주장 이어가려다 중간에 끊어지니까 잘난 척으로 끌고 가다가 그렇게 된 거고 정치초단 같은 경우는 애가 좀 마음이 아직 여린 것 같은데 애가 직접 본 적은 없어서 돌아왔더니 뭐 지켜봐야죠.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온갖 다양한 이유로 뭐 좀 대충하거나 남성 갱년기거나 뭐 별의별 얘기해도 헛똑똑인 건 불명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사실상 성과가 없으니 검찰과 언론이 조국 임명으로 난리치는 거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절반 돌아왔습니다. 다음 달이 돼야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 판단하고 결론 내기 위해서 얼마나 빠르게 달려간 겁니까? 진보는 원래 좀 시끄럽고 행동보다 말이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 말 못해도 차근차근 준비하는 보수에 정권 뺏긴 적 많습니다. 그래도 소위 진보들의 보수화는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재호, 김문수, 심재철, 전유옥, 하태경, 변이제 이런 양반들 진보하고 학생운동했었다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자유라는 거죠. 제발 정신 차립시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조국 장관님 한 달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진보 집권 20년 가야 됩니다. 원래 방향 돌아선 애들이 더 세게 공격합니다. 얘들이 뭐라 하던 무시할 건 무시하고 진짜 뚜벅뚜벅 가야 될 때입니다. 아직도 마음이 좀 짠하세요? 이제 금방 기운 차리셔야죠. 갈 길이 멉니다. 저는 곽쌤, 곽동수였습니다. 더 큰 스피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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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